형이 형이 그냥 나를 웃긴다 나의 얼굴이 그냥 나를 웃긴다 나의 얼굴이 그냥 나를 웃긴다 정말 웃긴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칠리칠리 크랩 크랩 칠리칠리 크랩 크랩 빨리 와 칠리칠리 크랩 크랩 빨리 와 같이 먹으러 가 아 빨리 뭐 먹으면 형 오늘 끝나고 뭐 먹지? 오늘 끝나고? 어 이 자식아 아픈 남자야 이거 또 밈 되는 거 아니야? 뭐? 뭐 이게 밈이야 밈 대적이 아 이게 뭐 밈이냐고요 형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형들아 들려 오케이 여러분 품질 보증 노이즈 캔슬링 핸드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말씀해주세요 저 이거 말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사주세요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라시 레미 파솔라시 도 코 레미 파솔라시 도 아 레미 파솔라시 도 레미 파솔라시 도 바이머리 파솔라시 도 바란 눈 알아서 바란 눈 알아서 자유롭게 자우 그쪽에서 좀 더 앞으로 가면 돼? 안되잖아 더 할 수 있다니까 자유롭게 자유롭게